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샤오미 휴대용 구강 세정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 보시죠 샤오미 브랜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바로 휴대용 구강 세정기입니다 샤오미 휴대용 구강 세정기는 가격 디자인 성능까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유명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도 사용해 봤지만 휴대용 구강 세정기는 샤오미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1등이죠 디자인은 이전에 나왔던 제품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워낙 잘 나온 디자인이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제품 형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강 세정기인데요 상단은 기계 작동부로 되어 있고 하단은 물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통이 따로 분리돼서 위생적으로 좋긴 하지만 살짝 얇은 플라스틱이라 내구성이 별로 좋지 않고 물통 입구도 작아서 내부 세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구강 세정기는 어떨까요? 제품을 보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는 부분이 없어서 확실히 튼튼하고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이전 제품은 물통 뚜껑 부분이 부실해서 쉽게 떨어지거나 파손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개선한 것 같습니다 뚜껑이 아주 튼튼하게 달려있네요 그럼 내부 세척은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신제품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아래쪽을 보면 소재가 살짝 다른데요 이 부분이 뚜껑처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통이 분리되는 방식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입구가 넓어서 세척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건조도 빠르게 됩니다 견고함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네요 노즐은 조금 아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노즐, 표준 노즐, 치아 교속 노즐 이렇게 세 개의 노즐이 들어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혀클린 노즐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치아 구석구석 세밀하게 세척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세정 노즐 대신 소프트 노즐이 추가되는데요 이 노즐은 물이 퍼지는 방식으로 분출돼서 가운데 물줄기는 찌꺼기를 빼내고 퍼지는 물줄기는 치아를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세척해주는데 어린이나 잇몸이 약한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솔직히 저는 이 노즐의 장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샤오미 구강 세정기 가격은 39,010원입니다 이전 제품은 33,320원인데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최신 제품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한 번 충전해두면 충전하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4시간만 충전해도 최대 115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배터리가 오래가죠 그리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세척 강도도 함께 떨어지는 구강 세정기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배터리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 세척 강도가 유지됩니다 이 제품의 아주 큰 장점이죠 솔직히 배터리 끗물에는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치아 세척은 노즐에서 연속적으로 물이 분사되면서 진행되는데 분당 2000번 분사가 돼서 눈으로 봐도 끊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제품은 1400회였는데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네요 달라진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전 제품은 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물줄기가 바로 발사돼서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 제품은 물줄기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라 이 제품이 처음인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센 물줄기가 나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통은 일체형이 돼서 그런 걸까요? 200ml에서 20% 증가한 240ml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이지만 이게 뭔가 잔뜩 껴 있을 때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죠 저는 용량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방수는 필수죠 이 제품의 방수 등급은 물에 잠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IPX7입니다 충전구 고무 덮개만 잘 닫아두면 기계 내부로 물이 들어갈 일은 전혀 없죠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고 노즈를 끼운 다음 몸통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시작되고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 모드, 표준 모드, 강력 모드, 마사지 모드 순으로 사용 모드가 변경됩니다 저는 항상 강력 모드를 사용하는데요 강력 모드를 사용해야 좀 더 개운한 느낌이 있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이 확실하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프트 모드, 표준 모드는 많이 약한 느낌이죠 마사지 모드는 물을 톡톡 쏴주는 느낌인데요 이 기능은 리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지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 기능은 그냥 곁다리로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스왑인데요 이건 이전 제품이 아니라 샤오미 수카스 세정기인데 이 제품보다 스왑이 조금 약한 느낌입니다 신제품인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다고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발사되는 물주기 파괴력이 엄청나죠 스왑은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제품은 휴대용이지만 저는 세면대에 두고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선 제품이 수압도 세고 물통 용량도 커서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모로 부담스럽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편하고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는 이런 제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실 대신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는 거지만 구강 세정기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치실도 종종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샤오미 구강 세정기는 굳이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품 자체가 그냥 좋습니다 구매해도 후회 없는 제품이죠 제품 퀄리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